네 수능 끝나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버즈비TV 폭발물 처리 바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. 네 안녕 하신지요. 이런 시국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이거 끝인사 아니냐?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 수집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 오늘 오랜만에 원주씨 우리 폭발물 처리반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. 뭐 수능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선생님은 예전에 학력고사 시대 이셨죠? 그 학력고사가 끝난 날을 기억하시나요? 기억하죠. 뭐 어디서 보시고 어떤 느낌이었어요? 그게 반포에 있는 무슨 중학교에서 봤고요. 집에서 가까우니까 잽싸게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습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리고 학력고사는 문항이 320문항 밖에 안돼갖고 좀 빨리 끝나요. 320문항 밖에요? 네. 수능보다 많은 거 아닌가? 아 그러니까 과목 수는 많은데 과목당 5문제 막 10문제 이래갖고 다 4지선다형이에요. 아 그렇군요. 수학도 다 4지선다형이어서 그냥 그냥 찍고 온 거죠. 근데 생각해보면 수능도 저는 400점 만점 때였는데 네. 400점 만점인데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30문제 80점 이랬으니까 우리는 문제가 200문제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25문제 50점 이었어요 수학이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금방 끝나요 어쨌든. 하루 왼종일 보는 시험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군요. 2시 3시면 끝났어요. 아 그래요? 저희는 제2외국어까지 보고 나오니까 거의 6시 다 돼갖고 나왔어요. 예 그렇더라고요. 예. 사람들이 다 이렇게 노래 줘 갖고 나오던데요. 저는 이제 02년도 02년도 불수능. 처음으로 이제 저기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01년도 수능에서 전국 만점자가 60명이 나오고 그때 너무 쉬워서 안 되겠다고 변별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너무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전국 평균이 50점 이상 떨어진 사람들이 수능 보고 나와갖고 모두가 다 나는 재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왔다는 몇십만 명이? 50점 떨어지면 다행이었고 진짜 100점 떨어진 사람들이 속출한 그런 시험이었죠. 02년도 불수능으로 유명했습니다. 원주씨가 본 수능은 몇 년도 수능이었어요? 저는 수능을 안 봤어요. 수능을 안 보셨어요? 아 그래요? 이런 경우도 진짜 잘 없는데 아니 대충 보더라도 가긴 가잖아요. 저도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. 수능 분위기라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냐 했는데 갈 일이 없었네요. 그렇군요. 시험을 아예 안 봤어요. 이런 경우도 참 드문 경우인데 그거 사람 팔자 좋네 셋이 모였는데 학력고사 수능 받고 수능 안 봤어 시험장 근처도 안 갔어요. 굉장하다. 굉장하다. 좋네요. 그렇습니다. 아니 그 저기 최필님은 수능 초창기 셨나? 최초의 수능을 아 맞아요. 그때는 수능 두 번 볼 때 두 번 봐서 합산할 때였죠. 아 그렇구나. 대박이다. 합산이 아니고 잘한 거야? 한의에 두 번을 하는 거예요? 좋다. 무슨 올림픽 같고 그러니까 약간 1차식 2차식 이런 거예요. 괜찮네. 네. 아 그렇군요. 여기 굉장히 다양한 이런 수험생활의 경험들이 있네요. 네. 하여튼 여러분들 뭐 그게 뭐가 됐든 그 자기 군 생활이 힘든 것처럼 자기 수험 생활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. 거기다가 또 올해 수험생들은 이게 정말 제대로 못 가고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불쌍해. 온갖 그 시국으로 맞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수능 볼 때 마스크 끼고 집중도 안 되는 상태에서 아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고 그리고 또 내년이라고 또 좋아질이라는 보장이 또 없으니까 대학을 간다고 해도 또 계속 이 고생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정말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다른 해 수험생들도 고생을 했지만 유독 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진짜 좀 계속 상황이 좋아져서 내년에는 진짜 좀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대학생활 혹은 뭐 수험생활 한 번 더 하신다면 좀 더 편한 수험생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. 티셔츠라도 맞춰 입고 댕겨서 2020 수능 해갖고 다 나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안 건들여 이거는 진짜 안 건들여 주셨어요 올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기타를 칠 때가 왔습니다 자 오늘 뭐 기타를 이제 뭐 칠 때가 왔는데 여러분들 올해는 또 기괴한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타 시작하는 거 나는 좀 기괴하기 시작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해도 좋지 않을까 좋아요 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이런 뭐 7연 뭐 8연 특수 스펙의 그런 줄수들 거기다가 멀티 스케일이 적용되어 있는 이런 독특한 감성들 이런 것들은 원래 잘 없거나 있어도 비쌌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런 기타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이 멀티 스케일 7연이 가격이 63만 9천원 진짜요? 163만원으로 받는데 아니요 6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엔트리급에서 그냥 한 1, 20만원 더 하면은 살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기괴하기 시작해 보는 것도 그럼 바로 그냥 버즈베에서 부릅니다 네 2020년 감성에 어울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멀티 스케일 처음 한 건 아닌 게 아이바네즈에서 베이스가 일단 EHB-155MS라는 멀티 스케일 베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MS 멀티 스케일이라는 그 명칭 모델명이 들어가진 않는데 RGDIM6FM이라고 교영씨와 함께 했었던 그 6현짜리 멀티 스케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준씨랑은 처음으로 멀티 스케일을 아이바네즈 걸 해본다 자 이거 스팸 한번 살펴볼게요 2020 애초에 제목 자체 이렇게 나왔죠 아이바네즈 가성비 멀티 스케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성비 멀티 스케일 7연 일렉기타 RGMS 이름도 얼마나 딱 깔끔합니까 RG 시리즈의 MS 멀티 스케일에 7연이다 RGMS7이에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웬일이래요 RGDIM6FM 이러더니 이게 뭐야 이게 오늘 건 깔끔해요 좋아요 가격 63만 9천원 웨일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2cm 무게 3.26kg 두께 44mm 12프레트 81mm 81mm 그럼 괜찮은거네 컴팩트한거네 탑이나 핏가드는 없고요 바디는 니아토바디가 사용되어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좀 무른 재질의 사구라라고 알려져 있는 나무죠 위자드 3,7 멀티 스케일 파이버피스 메이플 월넛 맥이 이쁘다 이쁘다 네트 앞쪽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네트 너비는 48mm가 나옵니다 이건 하토바가 나오네요 하토바 네 그리고 다딘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지판공율 반지름은 400mm 단일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멀티 스케일이 긴 쪽은 686mm 27mm인지고요 짧은 쪽은 648mm 네 그렇습니다 686에 48mm이니까 38mm 차이가 나네요 4cm가 차이가 나네요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보프레시고요 픽업은 어레이 어레이7입니다 어레이7 MS 픽업이 두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파이브의 픽업 셀렉터 모노레일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한번 쭉 살펴봤고 네 바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텔더 클린톤이고요 소리각 소리각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엄청 웅 차고 헉 이게 여기가 길잖아요 네 저음이 딱 나올 때 되게 단단하게 나와요 네 길이가 기니까 장력이 좀 영향했었고 원주씨는 이제 그 칠현을 집에서 치시니까 칠현 지금 갖고 있는 게 멀티 스케일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냥 일반 스케일 칠현인 거잖아요 그거에 비교해서 확실히 멀티 스케일로 이게 줄 길이가 늘어나면은 거기서 오는 그 뭔가 울림 같은 게 좀 더 큰 게 있군요 출력이 네 아무래도 확실히 좀 무겁게 느껴지는 거 같긴 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네요 딱 쳤을 때 여기 피킹감도 좀 다르고요 오우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스트레치가 힘들어요 그죠 스트레치가 좀 힘들죠 힘들어요 스트레치가 오우 네 요거 참 얘기 나온 김에 픽업 셀렉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단이면 1단 놓게 되면 브릿지 헌버커고요 2단 놓게 되면은 이너사이드 두 개만 먹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3단 놓게 되면은 쌍험이고요 쌍험이고요 4단은 넥쪽에 패럴렐로 헌버커가 먹어요 그리고 5단이 넥 헌버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싸움 들어볼게요 네 2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2단이었죠 방금 2단이었죠 이게 이너사이드 두 개 약간 스플릿 효과도 있네요 네 네 가운데 거 할게요 가운데 거 거 쌍험이고요 네 생각보다 쌍험이 무겁지 않네요 네 4단 4단 되게 괜찮은데요 아펌버커 패럴렐입니다 패럴렐 이거 괜찮네요 아펌버커 패럴렐 아펌버커고요 아펌버커고요 오 근데 확실히 위에꺼 보다 밑에가 훨씬 무게감이 강렬하네요 마샬이고요 음 좋다 좋다 까락까락하고 괜찮네요 쌍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타 소리가 좀 나요 멀티스케일이다 보니까 하이프렛에서 코드 같은 거 연주했을 때 깔끔한 미니 같은 사운드 오 좋습니다 넥이요 이게 우리가 비싼 멀티스케일을 많이 해봤잖아요 보면 이제 스트랜드버거나 이런 것들은 멀티스케일의 피치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나서 정말 그 이거는 뭐 실제로 연주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닌 뭔가 기계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는데 지금 보면은 RGMS7 그 정도는 아니고요 피치 정확도 피치 정확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뭐 저가형의 한계가 어느 정도 보이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톤 얘기를 해보자면은 톤도 저는 굉장히 좀 투박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가격대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게 톤은 뽑혀 있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완벽한 피치나 엄청 해상도가 높은 하이엔드 사운드까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인지를 하시고 너무 과한 기대는 하지 않아서 60만원대니까 네 레드락을 한번 넣어볼까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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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네요 마살게라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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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땅고 지금 이펙트 도움 없이 마샬게임만 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7연의 길이도 길고 무게감이 세다 보니까 이게 개인을 먹였을 때 정말 개인 부스터가 먹는 것처럼 7연 사운드가 앞으로 확확 튀어나오네요 네 개인 양도 상당히 많고요 네 이번에는 클린톤에서부터 약간 공관계 묻혔고 조금씩 디벨롭하는 톤메이킹을 한번 해볼게요 톤메이킹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뷰얼리스트가 볼게요 오오오와와와와와와와 오오오오오. 잘 들어봤습니다. 아. 이펙트 빨도 좋고 확실히 딱 들어보면은 그니까 엄청 막 비싸고 고급 기타는 아니다라는 그 한계점들은 분명히 보입니다만 일단 멀티스케일 7년인데 63만 9천 원이라는 그 가격이 애초일 시작부터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냥 가성비 자체가.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봤고 시험곡으로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? 제가 좋아하는 페트로치 형님의 새로나와는 신곡 중에 새로나와는 신곡 새로나온 사투리 교정 중에서 새로나와는 신곡 말고 새로나온 신곡 중에 템플 오브 컬시디아 컬시디아 자 그러면 페트로치의 신곡 템플 오브 서카디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템플 오브 서카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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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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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주 씨가 좀 많이 주셨고요. 왜냐하면 7연을 실제로 연주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 7연의 무게감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더 느끼시는 바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요. 확실히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무시할 만한 가격이 아니라서 그럼요. 가격이 깡패예요. 지금 주위에 7연을 되게 고민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. 만약에 멀티 스케일도 괜찮다 하면 아마 추천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 정도면 샀는데 자기 취향이 7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상 샀는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을까요? 일단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. 시도해볼 만한 그런 7연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원주 씨와 함께 또 화끈한 헌버커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 해주시죠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기어타임스. 기어타임스. X였나요? X.